방구석 뮤직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 레코딩 타임즈 은총씨와 함께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는 시간을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터페이스 프리소노스 거를 주로 많이 했었죠 프리소노스 거랑 아포지 거 위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프리소노스의 오디오박스 96 96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저가 형태에서부터 시작해서 24C 이제 C타입 USB가 지원되는 모델들부터 해서 지금 1824C 같이 인풋이 상당히 많은 큰 모델들까지 저희가 해봤는데 그 중간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스튜디오 68C가 되겠습니다 스튜디오 68C는 가격대를 좀 살펴보면은 프리소노스의 딱 중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사마스토어를 기준으로 해서 한 43만 7천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동급 최강의 레코딩 솔루션 이렇게 나와 있네요 6 곱하기 6 USB-C 오디오 인터페이스 언제 어디서나 프로페셔널 퀄리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4개의 XMAX 클래스 A 프리앰프 프리앰프가 일단 기본적으로 좋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하이엔드 컨버터 큐믹스 모니터링 그리고 높은 레벨의 헤드폰 앰프가 탑재된 오디오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되어 있죠 24비트 192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저가 형태를 벗어나면 거의 다 요새는 24, 192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파이 등급의 디지털 컨버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녹음을 했을 때 좀 더 좋은 양질의 사운드를 볼 수 있다라는 건데 확실히 저희가 지금 보고 있으면 프리소노스 거들을 많이 하면서 보면 충분히 퀄리티가 나옵니다만 역시 컨버터는 아포지가 아포지가 가볍다 정말 좋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죠 그런 부분들도 있다 저희가 다이나믹 레인지 얘기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미 사실 요 정도쯤부터 해도 충분히 하이파이라고 볼 수 있는 퀄리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포지가 워낙에 좀 특출나게 좋은 브랜드라서 너무 압도적이라서 자꾸 맨날 프리소노스 하면서 아포지 얘기를 해서 약간 프리소노스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 있긴 한데 충분히 고해상도 여기 보면은 고품질 컨버터들이 제공하는 114dB 다이나믹 레인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걔네들이 워낙에 120 넘는 애들이 그냥 밥 먹듯이 있다 보니까 비교적 그렇게 느껴지지만 충분히 좋습니다 뭐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 맞아요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 좋고요 지금 프리앰프가 클래스 A 서킷으로 클래스 A, B보다 깨끗하고 선명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전류를 계속해서 흘려주면서 사운드를 깨끗하게 받아주는 클래스 A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스튜디오 1을 제공을 해주죠 자꾸 스튜디오 1과의 상성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 프리소노스의 정책입니다 자 보면은 전면부에 마이크, 라인, 악기를 선택할 수 있는 콤보 인풋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인 4분의 1 TRS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캐논도 들어가는 멀티 인풋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8 팬텀 파워 지원하는 버튼이 여기 앞부분에 있고요 LR 메인 아웃풋 이외에 두 개의 발란스 아웃풋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뒤쪽에 보시면은 3, 4에다가 또 하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덧고치실 수가 있어서 이 앞부분에 A, B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스피커가 모니터링 스피커가 바로바로 변동이 되는 좀 더 다양한 시스템에서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좋네요 네 이런게 조금 더 확장성에 있어서 좀 더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뭐 SPDIF 디지털 인아웃이랑 미디 인아웃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SPDIF와 라인이 여기 기본 메인 라인 해주시고 이쪽에다가 또 서브 라인 아웃 해주실 수 있고 여기 이거죠 C타입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공되는 플러그인들 플러그인을 준다는 거는 저희 계속 말했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실제로 프리소노스 들어가서 볼게요 프리소노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항상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셔서 어디? 서포트 항상 서포트 들어가시면 돼요 서포트를 들어가시면은 다운로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받기 위해서 이제는 뭐 여러분들 숨 쉬듯이 이동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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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다음에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자기의 모델 저희 예전에 24C 했었고요 1824C 했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C타입이 아닌 구형 모델들입니다 지금 저희가 다 일부러 요거를 다 바꿔서 C타입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 예전에 요거 있었죠? 아주 싼 모델 그렇죠 그리고 퀀텀도 했었고요 네 그럼 68C 찾아서 들어가겠습니다 68C를 찾아서 들어가게 되면 이 아래쪽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다운로드 now 이렇게 하면은 다운로드를 받고 있죠 이미 받았던 거기 때문에 저희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중지 자 그래서 이쪽에서 해서 다운을 받아서 인스톨을 하게 되면은 바로 여기에 유니버셜 컨트롤이 설치가 됩니다 유니버셜 컨트롤을 설치해서 보면은 여기 바로 밑에 68C가 잡혀있고요 역시 딱히 아무것도 없는 이런 식의 패널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지금 48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블락 사이즈를 저희가 512로 해놨는데 이 512가 256으로 바꿔야겠죠? 지금 512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확인하시는 거 알죠? 디바이스 셋업 들어가셔서 보시면 인풋이 10 오면 조금 길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요거를 256으로 바꿔주면은 아마 10 예상해봅니다 10 12 9 10 아 10.333 이렇게 나왔어요 10.333 이 정도면 뭐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은 전혀 그렇죠 느낄 수가 없는 정도 네 아주 좋네요 좋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레이턴시를 얻으실 수가 있는 네 그렇습니다 셋업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유니버셜 컨트롤 내부에서 잡을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너무 잘하시죠 네 이제 까버리면 되고요 유니버셜 컨트롤 벌써 몇 번을 깔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깔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트상에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볼게요 네 68 여기 보면은 이제 자 여기 테크 스펙 있죠 네네 테크 스펙 들어가서 저희 기존에 했던 것과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일단 24C랑 비교를 좀 해봐야겠죠 네네 24C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스펙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테크니컬 스페시피케이션 여기에서 24C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레벨이 10이었단 말이에요 10 여기 마이크로폰 인풋에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다이나믹 레인지 자체가 114로 조금 늘어나 있어요 114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맥시멈 레벨이 16인데 24C 같은 경우에는 10 여기 개인 레인지 80 24C는 50 그리고 24C는 다이나믹 레인지의 106이언도 114로 늘어났죠 이런 포인트들이 조금 확실히 달라져 있고요 그렇죠 라인 인풋 같은 경우에도 맥시멈 레벨이 19에서 22로 늘어났고요 네 요런 스펙에 디테일한 스펙에 좀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다이나믹 레인지가 헤드폰 아웃풋이 아까 그 얘기가 헤드폰 아웃풋이 좋다 했던 게 강력한 헤드폰 앰프가 장착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여기 지금 83이네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24C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여기 107 아 107 네 107로 지금 나와있어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107로 나와있고요 네 상당히 지금 어 이 메인 아웃풋 요게 요게 지금 라인 아웃풋 메인 아웃풋이잖아요 네 요기가 지금 원래가 104인데 109로 늘어났잖아요 음 지금 이 라인 아웃풋 3,4 서브라인 아웃풋도 109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 서브가 24의 메인보다 낫다 음 뭐 이런 정도의 테크니컬 스펙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자 그렇게 해서 조금 뭐 저희가 24C 같은 경우에도 초심차 여러분들이 시작하기에 전혀 뭐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네네네네 아무래도 약간의 이런 테크 스펙을 보면서 이런 상세 그 수치들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알고 나면은 24로 못 가지 음 약간 보태서 68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상세 스펙 이렇게 쭉 사이트상에서 살펴봤고요 그럼 실제로 실물 외관 한번 또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멀티임프시죠? 네 네 네 네 마이크 인스트라인 다 되는 멀티임프 두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 68C 제목 보이시구요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앞에 패널부 보실 수가 있어요 모니터랑 이게 아웃풋이 두개로 나뉘어갖고 네 네 그 AB를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아웃풋 1,2,3,4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구요 팬텀파워 48볼트 라인 선택 네 개인과 여기 3번,4번이 있잖아요 네 네 3번,4번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했더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렉형 그런 이펙트 갖고 계시는 분들 LR 스테레오로 여기다 그냥 꽂아놓고 사용하시면 아주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보통 L이 이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후면부에 있어가지고 3,4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시겠네요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LR이 꽂혀있게 되겠죠 네 자 헤드폰 여기 있구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메인 아웃 1,2구요 3,4 해갖고 앞에 AB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네 미디에 SPDIF 여기 모니터 그 잭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걸로 들어가구요 이게 PC와 연결이 되는 C타입 케이블 들어가는 구멍입니다 파워더톤이구요 파워 여기 살짝 까면은 바로 여기 파워 아답터 들어가는 게 있구요 옆면 뭐 네 블루 그릴을 보실 수 있고 윗면에 이렇게 프리소너스 후면도 밑면에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티커를 네 이렇게 외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실물 외관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 큐베이스 지금 프로젝트를 하나 열어 봤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미디가 작동이 잘 되는지 또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뭐 연동이 잘 돼 있는 게 여기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인스트루먼트 채널에서 뭘 불러 볼까요 컨탁을 여기다가 좀 깔아 놓으니까 아주 편하죠 네 용량의 한계로 무거운 애들은 갖고 오지 못했지만 모던 드러머죠 네 모던 드러머 아우 잘 들어와요 네 잘 들어갑니다 잘 갈수록 손드름이 늘어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리고 여기다가 또 피아노 피아노를 하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는 그랜저 네 그랜저죠 네 그랜저 현대 겁니다 잘 나왔네요 잘 나고요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뭐 여기서 이제 톤 세팅 하실 때 이런 데서 뭐 콘서트 홀 1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데서 뭐 약간 라지 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뭐 어마운트 양 주시고 사이즈 많이 주시고 이러면은 켜질 않았어요 네 자 멀리로 네 사운드들 좀 보내실 수 있다는 거 여기 보면 스페이스에 좀 되게 극단적인 애들이 있어요 막 타지마할 막 이런 거 있을텐데 아하 네 여기는 여기 있습니다 카세드 랄 이런 거 이제 해가지고 어마운트에 사이즈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야 아마 저렇게 가게 되죠 이것까지가 저기 지금 녹음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네 가본 적이 없는 공간으로 네 네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사운드를 만지실 수 있다는 거 저희한테 이런 공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에게는 재즈클럽 정도의 아주 소소한 공간으로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한번 잡아 봤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저희가 레코딩 타임에서 올라간 것들 댓글을 잘 살펴보고 있어요 네 베이스에 대한 요청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딱히 여기서 이제 녹음을 하면서 다이렉트 박스를 여기다가 중간에다 연결을 하게 되면은 그건 다이렉트 박스 리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컨버터가 뭐 좋든 아니든 프리앰프 기능이 괜찮든 아니든 그냥 푹 꽂꽂히는 걸로 한 번씩 이렇게 들려드리면은 이게 오디오 인터페이스 어떻게 보면은 그 퀄리티를 보여드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푹 꽂꽂히는 베이스도 저희가 한 번씩 녹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은총씨가 여러분 은총씨가 실제로 베이스 플레이어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막 슬랩부터 해가지고 이 베이스 플레이도 또 은총씨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요? 네 본인이 금시초문인 이 이야기 그렇습니다 네 은총씨 뭐 인트로 아웃트로 멘트 빼고 다 잘한다 네 저세상 인트로에 은총씨 베이스 플레이를 오늘 또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지금 요렇게까지 했고 그러면 이번에 바로 오디오 녹음이 잘 된다라는 거를 우리 베이스 진짜 푹 꽂꽂히기를 오늘 처음으로 시연을 하면서 거기까지만 체크하고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럼 오디오를 이제 만들 때 모노트랙으로 요렇게 하나 만드시잖아요 만드시고 이거를 저희가 지금 베이스를 이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그럼 이 2번이니까 1번입니다 아 1번으로 해놓으셨군요 네 1번이면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스테레오인이잖아요 스테레오인에서 라이트를 선택을 해놓으시면 이게 요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녹음을 눌러도 오 좋아요 지금 베이스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데 녹음 안되죠 여러분들 항상 그래서 인프 채널 설정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레프트로 설정해주시고 바로 녹음 받아볼게요 안 받아져요 그렇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겁나 힘 빠지네 네 왜 안 받아질까요 아 인아웃 설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 받아지면 항상 인아웃 설정 살펴보시는 걸로 네 자 F4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VST 커넥션에 들어가면 인프다우프 설정이 있죠 인프다우프 설정에 스테레오인 1의 레프트가 MIC라인 3으로 잘못 잡혀있어요 이게 MIC 인스트라인 1으로 잡혀있어야 되고 이렇게 2로 잡혀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항상 F4를 눌러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뻘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항상 체크하는 버릇을 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미디를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도 맨날 초보적인데서 틀려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네 그렇죠 기계랑 계속해서 상성이 안 맞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잘 들어가죠 야 이 김은총 슬랩 아 좋아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좋네요 은총씨가 슬랩한 바로 그 사운드를 한 번밖에 못 치죠 저희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모니터 스피커로 바로 들어볼게요 네 오우야 근데 이 소리 좋다 네 좋네요 네 좋네요 네 좋아요 자 은총씨가 이렇게 베이스를 잘 녹음함으로써 네 우리 68C가 정상적으로 잘 연결돼서 네 미디와 오디오 모두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새게 68C가 1인 스튜디오에 얼마나 특화되어 있는지를 네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다가 또 실전편으로 재미있는 레코딩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68C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